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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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자 이기자 으악 우리 4판 했어? 다섯판 했는데 한판은 모여 됐지 여섯판 했다 여섯판 어 여섯판 했잖아 여섯판 한판 치고 한판 모여 했다가 아 다들 안자요? 빨리 시청자 그냥 다 자서 영명은 됐으면 좋겠다 저 정영님 수영님 안주무세요? 카레마초코님 오렌지님 안주무세요? 아직도 공부하세요? 헤젤드리스님 안주무세요? 파이님 안주무세요? 지상파물님 오늘님 안주무세요 여러분? 아이오프렌트님 안주무세요? 안주무세요? 김호칠씨 안주무세요? 존나 크신분 안주무세요? 큰거 유지하면 빨리 자야될텐데 이중아 안자니? 이중아? 이중아? 이중아 너희 안자니? 이중아? 이중아 savings 이중아 어떻게 해? 뉴플레이 가세요 뉴플레이 홈페이지 바꿔놓아야죠 당직 사면서 보는 방송 그렇게 오랫동안 했어? 테드형 어떻게 할거에요? 어 권라 이번판 하는거 보고 어디서 오신데 적승님들 비자옵비스 잘있어요 2층 사무실 2층 사무실 2층 사무실 서마이트 들어왔어? 2층 사무실에 서마이트 2층 사무실에 서마이트 창문에 매달려있었어요 공부다이 사운드 들린다 내 앞에 여기 잘 봐줘 알았지? 어 사왔다 들어가자 무슨 의미인지 알았지 오고다이 어 형 여기로 나갔어? 어 중앙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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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둥근계단? 어 보고있어요 황폐야? 위아래 빨리 헤드 탄창을 부어서 잡네 부어서 옥상인데? 홍구 한번 눕혀줘 홍구 한번 눕혀줘 옥상이야 옥상 홍구 컴 어 야 시댁 옥상 이름이야 거기 옥상 나있어? 어 뭐야 맞췄는데 옥수한테 안죽어 여기 옥수요? 어 어 이번에 핑차 아니면 펑쳐야 펑쳐야 아 남전 남았다니 아 거위봐 거위봐 거위보고 있어 그냥 아니야 피가 한칸 남았어 이게 가끔가다 90 데미지 들어가야 어 왔다 왔다 거위봐 그냥 왼쪽 같은데 아 오른쪽 오른쪽인거 같은데 오른쪽 오른쪽 같은데 아깐 거기 아닌가요? 오른쪽이다 오른쪽이다 여기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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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나이스 나 오른쪽 기어폰 안 끼우고 있어서 몰라 타인 소리가 오른쪽 오른쪽이었어 안 끼우고 있어 나 이승? 우리는 귀 있는 좋아 진짜 응 안 자래 응 안 자 왜케야 밉지 저 안자가 사진 바꾸고 있는데 누가 그래요? 시청자 아 인지훈이죠 아 몰라 그냥 해 이거 추천에다 누르고 봐요 추천 눌러줘요 유튜브 구독도 눌러요 유튜브 구독도 눌러요 유튜브 구독 8차면 늘어난다 맞나? 봐보자 다 못 넘었어 구독 눌러줘요 왜 한번도 안 늘지? 몸이 아파요 하하 우리가 아파요 형 내가 아직 피곤하지는 않거든? 어 왜 쉬고 싶냐면 나 잠 잘 못 자고 어깨 길린 거 그랬더니 치고 나도 졸리진 않아 졸리진 않은데 정신이 혼미해 난 둘 다 난 눈이 아파 그셋다 이 게임이 나의 혼을 빼먹고 있는 것 형 이럴 거면 차라리 우리 랭크를 돌렸다 이거 다 랭크 아까 안 잡혀서 뺐지 랭크 하려고 했는데 야 그리고 이거 원래 랭크 오해싱이었어 랭크 오해싱이었어 형 우리 아까 랭크 잡으려고 한 30분 소모했죠 한 시간 가까이 어 다 막혀있네 저 시리즈 집이 다 불쏘고 이게 나 키리님 때문이야 어기어기어기 여기 2층에 뛰어다니는 사람 여기 여기요 나이스 이게 나 때문이야 뭐 키리님이 하자고 아 내가 그렸나 어 다른 사람들도 뭐 이런거 한다 헤드님 pupils 여다 얘 book이라서 뺺기둥에다 붙이지는 것 Hart 잘 못했으면 우리 둘 다 죽을뻔 했다. 와 얘 엄청.. 웃기다잉. 웃기다잉. 잘못했으면 우리 둘 다 죽을뻔 했어. 홍보단에 덜 날아갔어. 드로우고 뛸 뻔 했어. 제가 잘 던졌으면 나는 그때 줌하고 쐈을걸 걱정마. 엄청 웃기네잉. 아 나도 배고프다. 치킨 남은 거 있던데 먹을까? 엄마가 햄버거 사자 좀. 언제? 저요? 한.. 한 시쯤에. 과자랑. 한 시에? 나 아카닌 내 상에 금수저 같다. 아카닌 솔직히 중산층이지. 중산층 이상이지. 중산층이 뭐예요? 그냥 적당히 먹고 살 만하면 돼. 그냥 평범하게 산거. 아카닌 로케이션이 컴프라마스. 준비되어. 은수자랑 동수저 사이? 아카닌 은수자랑 이 시간에 햄버거를 먹을 수 있을 데가 없어. 아카닌 은수자랑 이 시간에 햄버거를 먹을 수 있을 데가 없어. 지금 제이슨이 목소리 다 죽었어. 여덟시 반 약속인데. 어? 주무셔야겠는데? 차고 시작! 아 여러분 제 생각인데 진짜 제니스는 주무셔야 될 것 같아요. 홍대한지 진검 손석에 넣으신 분이 있거든요. 하하 왜그러세요 지금 어? 지금 합의봐서 끌려고 지금 했는데 왜그러셨어요? 어 할 수 있을 거요. 왼쪽 홍고대기님 왼쪽 왼쪽에도 있었어 창문이 있었어 인질방 창문 우리 창구인데 대체 얘네 어디서 오는거야? 어 허 화면 속도가 그 서마이트 왼쪽 어크방 어 그 어 뭐야? 뭐야?? 아 인질 내려왔네 아 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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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카니 죽이고 인질 내려갔나보다 어 서마이트 하나 와있어 소리? 아 아 아.. 아 아카니가 있었는데 아카니 죽었잖아 음 어 말하지 말했는데 왼쪽에 있다고 왼쪽에 창문에, 인실방이 창문에 있다고 했었는데 이틀에 한 번씩 자면 꿀잠잘 수 있대 아 머리야 아 뭐가 뭐가 혜진님 오늘 열한시 생방이 따지 않으세요? 아 그거 할 수 있을까? 마크한다고? 야 우리 열한시발 열두시로 합의보자 열두시에 일어날 수 있어? 어? 혜진님 한 번 자면 알 수 있었어 나 영상 이번에 선별하지 않고 대충 이것저것 막 올려두고 잔 다음에 내일 아침에 올리면 되겠어 지하 써버실 지하 써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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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버 써버 카레 먹고 싶다 카레요? 어 엄마한테 카레 해달라야지 초코도 먹고싶어요 바나나도 먹고싶죠 맛도 먹고싶고 재찐은 안먹고싶어요 그거 얘기 한 번 더 꺼내면은 안될거 같은데 땡 설치하고 있다 설치하고 있다 설치하고 있다 설치하고 있다 여기 앞에 설치하고 있다 어디어디? 여기? 옆에 옆에 뺐는데? 뺐는데? 어 너무 빨리 들어가는거 아냐? 여기 설치 못했다 1,2,2,1,2,2,3 설치 못했다 얘들 무섭게 내가 설치 못하기 하려고 개빨리 왔어 내려가자 아직 1층 있을거야 아직 못내려갔을걸? 1층 안에 2층 있을까 차고 룩다운 아 여기 차고에 하나 더 차고 통로에 하나 더 칼에 스팸넣고 먹고싶다 통로에? 아 칼에 먹고싶어 어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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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아 여기 한 마리 있는데 여기 가자 먼저 가자 아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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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나이스 나이스 둘 남았다 깜짝이야 아 있었다 있었어 저기였어 저기였어 키리님 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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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핫한 발 받고 나왔어 아 아 왼쪽 왼쪽에 부산이야 제 밴디 제 밴디 아 아 아 지자스 아 왜 이러지 미유이는 집중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 1키도 못했어 아 아 그냥 안자고 이거 방송 끝나면 씻고 약속나 약속나갈래 안돼요 저희 잘 겁니다 자게 해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빌게요 다음에 그러면 약속을 안 지킨 채로 키리가 24시간 방송을 하는 걸로 내가? 이거 이기면 근데 3연승이죠 네 그쵸 아 5연승 할만한데 아니야 2연승이에요 아 2연승이야? 아 이거 맞네 그냥 2연승이야 이거 이기면 김미 빵 에이브에이 아이브님 벽불스한게 1336번째 뱅클럽에 감사합니다 에이브아이브 45기 해봐 몇연승인지 지금 아니야 3연승이었어 4경에는 3연승이야 4경에는 5연승이었나 내가 아까 그 말했지 난 5랑 10이랑 좀 헷갈리는 장애가 있거든 난 8연승인데 8연승 근데 그거 외에도 2랑 3이랑 좀 이렇게 헷갈리는 장애가 좀 있어 어 내 생각에 8연승이었는데 2연승이에요 그거 잘못 생각하신거에요 이거 어 어디 아프신가봐요 병원가부셔야된거 아닌가 아니 이거 왜 우리 시청자한테 그래 크흐흫 어휘이 나와서 어휘이 바쁘고 키디야 지금이야 나이스 어그로 지냈다 엄청난 티블레이예요 와하하우 키디야 지금이야 파악 3연승? 3연승 예스 예스 3연승이